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우리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상시에도 많이 헌혈을 통하여서 자신의 피를 갖다가 다른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의 양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한꺼번에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자 헌혈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 다음에 제가 지명하길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 간사님들 중에는 확대 리더십 간사님들, 책임간사님들 전부를 지명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전국 총단들 지명하길 원하고 저는 이름교회 배성식 목사님, 올리브교회 조준환 목사님 그 다음에 일상광림교회 박동천 목사님 세 분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도 퍼지길 원하고 또 우리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좋은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